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뱃살, 복부 비만에 관련된 것입니다. 모두들 뱃살, 복부 비만은 매우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정작 우리 환자분들에게 뱃살이 왜 위험한지 알고 계세요? 여쭤보면 잘 대답을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 심장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뱃살이 많으면 간절히 아프잖아요. 뱃살이 많으면 암에 걸리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물어보면 뱃살이 위험하다, 위험하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지 뱃살이 왜 위험한지 그 이유를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뱃살이 왜 위험한지를 실제로 잘 알아야지 뱃살을 제대로 이렇게 빼고 뺀 뱃살을 잘 유지할 수 있다는 저의 믿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실제로 뱃살은 매우 위험하죠. 허리 둘레가 5cm 증가할 때마다 사망 위험률은 10% 가까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 뱃살이 위험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바로 이소성 지방, 즉 지방이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는 지방. 두 번째는 염증성 지방, 즉 염증을 만들어내는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 그 지방의 두 가지 성격에서 뱃살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자, 복부 비만은 바로 내장 지방이라고 그러죠. 내장 바로 옆에 지방이 있는 겁니다. 사실 지방세포들은 이 내장 주위에 그렇게 많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몸에 뭐 이렇게 팔이라든지 허벅지라든지 옆구리에 일정 부분 지방들이 있고 이런 지방들이 나중에 필요할 때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우리가 문제가 되는 남자 허리둘레 90cm, 여자 허리둘레 85cm 이상의 내장 비만은 실제로 우리 몸에 어마무시한 질병을 일으키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내장 지방이 위치에 있는 그 바로 지리적 위치 어디에 있느냐 그 위치가 가장 중요한 영향에 미치는 거죠. 바로 복부 비만, 뱃살은 내장 바로 옆에 있는 거죠. 내장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내장의 영향에 미치는 이소성 지방으로서의 역할, 두 번째는 염증성 지방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나쁜 역할 자체가 우리 몸에 왜 망 같으냐면요. 이소성 지방, 우리 몸에 필요 이상의 지방이 쌓이면 이 지방들은 지방세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바로 장기 옆에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있었으면 안 될 위치에 있는 엑토픽 폐, 이소성 지방이라고 그러죠. 왜 너 거기 있니? 너 지방 그 외에 거기 있는데 바로 체장 옆에, 간 옆에, 콩팥 옆에, 심장 옆에 있으면서 이 장기들에게 끊임없이 염증을 보내고 그 다음에 자극을 주면서 이 장기들의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체장염이 생기기도 하고 체장이 문제가 생기면서 당뇨병이 생기고 간이 지방간이 되고 콩팥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서 콩팥의 염증이 늘어나고 심장 자체에도 데미지를 주는 그런 어떤 이소성 지방으로서의 성격이죠. 우리 몸에 지방세포는 적정하게 있을 때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작용하지만 필요 이상은 많아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 몸에서 경고를 보냅니다. 이제 지방세포를 그만 쌓아라. 그때 만들어지는 것들이 통증, 그 다음에 염증이죠. 이 염증 자체는 또 문제가 있어요. 우리 내장 지방 자체는 뭡니까? 우리 내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영양소들을 온몸으로 다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건데 바로 대장, 소장, 간 이런 부분들 자체의 혈관들이 이렇게 무궁무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생성되는 이유는 이 영양소들을 모아서 우리 몸에 보내서 영양소의 어떤 창고로서, 전달 창고로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방세포, 복부 지방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 이 혈관을 타고 지방세포에서 뿜어내는 염증 인자들이 몸으로 다 퍼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데미지, 우리 손상을 일으킨다는 거죠. 지방세포가 적절하게 있을 때는 착한 염증 인자들이 나오지만 우리 지방세포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고 복부 쪽에 축적이 되게 되면 나쁜 사이토카인이 만들어지면서, 이 사이토카인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하면서 세포를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우리 면역계를 혼란시켜서 자가 면역적인 질환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 있는 이 지방 자체가 필요 이상으로 넘치게 되었을 때 너 왜 거기 있니? 이소성 지방 그리고 더 이상 지방을 샀지만 염증을 만드는 염증성 지방의 역할을 하면서 이소성과 염증성 이것의 가장 중요한 진원지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몸에 있는 내장, 바로 지방, 뱃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소성 지방과 염증성 지방의 이 두 가지 특징을 줄여주는 것들이 우리가 지방세포가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그렇겠죠. 따라서 내장 지방 자체는 우리 몸에서 굉장히 이렇게 축적도 잘 되지만 분해도 잘 되면서 혈관이 타고 이렇게 잘 퍼지거든요. 퍼지지 않도록 염증성 지방의 숫자를 줄여주고 우리 체장이나 간이나 콩팥 주변에 우리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그 비율을 줄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소성 지방의 양을 줄이려면 적절하게 우리가 그렇게 쌓이지 않으려면 적정한 어떤 지방의 수준을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방세포가 필요 이상으로 커지지 않는 어떤 생활 속의 팁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포만감을 주면서 혈당지수를 확 올리지 않는 적절한 혈당지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근육을 형성하는 그래서 저는 좋은 단백질,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를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단백질 중에 대표적인 게 살코기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에 있는 살코기를 충분히 드시고 식물성 단백질, 콩이나 견과류 등의 이런 어떤 음식들을 섭취하면서 포만감을 주고 그 다음에 혈당을 잘 조절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들이 이소성 지방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 염증성 지방의 작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세포가 내장 주위에 있는 혈관을 타고 몸속에 퍼져서 염증을 만드는 것들을 막아주는 황 염증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면 좋겠죠. 염증성 지방의 역할을 떨어뜨리는 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오색 음식들입니다. 오색 식물, 이 식물들은 다 다섯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죠.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그 다음에 흰색, 보라색 이 식물들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이 바로 파이토케미칼 식물이 자기를 지키게 해서 만들어낸 생리활성 물질인데 이것이 몸속에 들어왔을 때는 나쁜 염증들을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가지게 됩니다. 빨간색이 풍부한 사과, 토마토, 석류, 딸기, 수박에는 페놀화물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염증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초록색,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쪽파,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특히 이제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슬퍼라판이라고 하는 우리 글루타치온, 가장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진 글루타치온과 같은 작용을 하는 것들이 있고요. 노란색 풍부한, 잘 알고 계시죠? 당근, 고구마, 오렌지, 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라고 하는 우리 눈에도 좋고 우리 몸에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그런 어떤 노란색의 파이토케미칼이 있고요. 약간 쏘는 느낌을 가지는 양파, 마늘, 캐르세틴이라고 하는 우리 혈관이 건강하게 하는 어떤 영양소들이 많습니다. 보라색, 너무나 유명한 안토시아닌이죠. 그래서 포도, 가지, 블루베리 이런 음식들. 그러니까 다섯 가지 색깔이 풍부한 이런 어떤 과일이나 채소를 섭취하게 되면 이것들 자체가 우리 혈관 속에 우리 지방들이 만드는 염증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뱃살, 복부위만이 우리 몸에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쌓이면서 만들어지는 악영향, 그 다음에 염증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몸에 세포를 공격하고 혈관을 손상시키는 이 두 가지 악영향을 잘 해결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부위만, 생각보다 위험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복부위시만 Really. Actually. with my body